오늘 한마임 3D에서 새롭게 출시한 3D 프린터 요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딱 요렇게 보면은 메이커 PI 3D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3D 프린터에요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고 엄청 귀엽습니다 크기 비교를 위해서 우리 강아지하고 한번 해볼까요? 투콜라봐 강아지랑 비교나요? 네 강아지 우리 소형견이에요 되게 작죠? 소형견하고 박스 크기가 이렇게 이 정도로 되게 작고 요 프린터에 그러니까 들고 다니시기 굉장히 편해 보이시네요 무거우세요? 한 손가락으로 들고요? 요즘 아이들한테 선물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D 프린터가 어렵다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부신 제품입니다 오픈하기 전에도 이게 거의 실사사진인데 굉장히 귀엽게 보여요 아주 귀엽고 박스도 아주 이쁘게 되어있고 선물용은 작은 거 아주 옆에 옆에 잘 되어있고 너무 좋습니다 다음 열어볼게요 여기 얘를 이렇게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 완전 새 거를 개봉하는 건 아니고 한번 개봉했던 거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다시 포장을 했으니까 모두 명도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부를 보시면 바로 프린터가 들어있습니다 프린터가 이렇게 들어있죠? 이 작은 박스에 이 작은 프린터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거 빼기가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빼면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빼놓고 보시면 이게 3D 프린터예요 앞에 스폰즈도 뺄까요? 이거 건강하게 포장도 되어있고 완제품이고 이 파란색 테이프는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기스나지 말라고 붙여놓은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여기 안에 보면 자석 베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석 베드를 통해서 나중에 출력물 제거할 때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너무 견고하게 생겼죠? 이게 전체적으로 스틸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미니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보통 플라스틱으로 해서 좀 약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저희 제품은 완전히 스틸로 되어 있어서 튼튼합니다 그것보다 이 작은 제품에서 프린팅을 3D 프린팅을 지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사이즈가 출력을 할 수 있는 사이즈는 100에 100에 100mm 이렇게 100mm짜리 제품을 출력할 수 있고 핸드폰하고 딱 크기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작죠 스마트폰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원만 넣으시면 바로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3D 프린터가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 사용하실 때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거 가격은 199,000원이에요 20만원이 안 돼요? 2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 3D 프린터를 아이들한테 선물해 주면 너무 좋아하겠죠 2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4차 산업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아주 너무 저렴하고 가격들이 너무 훌륭하고 무엇보다 완제품이기 때문에 뭐 하나 조립할 게 없습니다 바로 쓰시면 되겠네요 한 가지 조립할 게 있네요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구성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여기 샘플로 출력된 것들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경고하죠? 이게 다 이 제품에서 출력된 코끼리 그런 출력물입니다 이건 고양이 네 이게 공장에서 출력을 할 때 공장에서 출시하기 전에 출력 테스트를 먼저 하는 샘플들이에요 이 샘플을 실제로 넣어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가 가겠죠 일단 구성품을 살펴보면 이 테프론 튜브 테프론 튜브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필라멘트 거치대 SD 카드하고 SD 리더기 그리고 필라멘트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이 테프론 튜브 그리고 여기다가 뽑아주는 거예요 이게 필라멘트를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이 테프론 튜브를 따라서 필라멘트가 이쪽으로 연결돼서 나올 수 있게끔 아 이게 노즐이니까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필라멘트가 관통하는 그런 통로 같은 거네요 뽑아볼게요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고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위에도 꽂아주시면 이게 조립의 끝인 거죠? 조립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 그냥 꽂아 놓는 겁니다 뒷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필라멘트가 들어가는 모터예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노즐까지 필라멘트가 이동하는 그런 튜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상태는 출력이 준비가 완료된 상태예요 끝났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참고로 이 제품은 레벨링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아마 3D 프린터를 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벨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레벨링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얘는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레벨링이 어떤 거죠 대충? 이게 노즐하고 베드하고의 거리를 일정하게 맞춰줘서 출력물이 견고하게 잘 나오게끔 맞춰주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 그 레벨링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거든요 바닥에 평탄하는 그런 작업인가 보네요 그렇죠 이 제품은 그런 레벨링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레벨링을 맞춰줍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네요 전원만 꼽을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전원은 누구나 꼽겠죠 강할 수 있겠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 구성품 중에 아답타가 들어있어요 아답타는 아주 귀엽게 생겼죠 그냥 아답타를 먼저 연결을 하면은 아답타는 뭐 제품의 뒷부분 이게 앞부분이세요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네 잘 보이게 올게요 조작부들이 있는데요 네 한번 꼽아보시겠어요? 아답타를 여기다가 빗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네요 이제 전원은 켜진 겁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전원은 여기다가 이제 딱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멘트를 넣을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원을 넣으면 아 불이 들어와요 네 앞에 이제 준비된 상태라는 뜻의 필라멘트를 집어넣을 건데 필라멘트를 1kg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때 이런 거치대를 같이 하나 좀 옆에 놔주시면은 아주 순조롭게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거치대를 굳이 나는 사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거치대도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죠? 기본으로 들어있는 뭐 검정색 뭐가 있네요? 아 요게 필라멘트 이게 거치대에요 1kg짜리는 조금 어렵고 이런 이제 10m짜리 요런 것들을 쓰실 때는 여기다 걸쳐놓고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작은 출력물 이런 출력물들을 출력을 할 때는 10m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1kg가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시기 때문에 1kg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고치에도 들어있다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필라멘트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필라멘트 끝부분 있죠? 여기 뒤에 보시면 필라멘트 제가 딱 뒤쪽으로 좀 넣을게요 보시기 쉽게 여기 이건 스트로드가 있고 여기에 필라멘트를 집어넣기 위해서 살짝 벌려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겁니다 아 이 톱니 사이로 밀어두면 되네요 여기 이제 톱니에 딱 걸쳐 놓기만 하시면 준비는 완전히 끝난 거고요 네 여기 톱니에 걸쳐서 투브에 살짝 보일 정도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있어요 왼쪽이 로드니까 필라멘트를 집어넣는 거고요 이 오른쪽은 언로드니까 필라멘트를 뺄 때 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럼 로드 쪽으로 스위치를 바꿔줍니다 로드로 넣었어요 자 이 앞에 한번 봐주세요 그럼 이제 살짝 움직이고요 지금 버튼은 파란색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고 있죠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네 이 변한 거는 가열을 해주는 거예요 노즐을 음 가열을 해야 이제 필라멘트를 넣었나 보네요 그렇죠 노즐이 가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라멘트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녹아내서 나오지를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열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 노즐 쪽 좀 아래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네 뭔가 지금 프린터가 프린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필라멘트 쪽으로 넣었는데 이거 성격 급하신 분들은 얘가 다 가열이 된 다음에 손으로만 밀어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동으로 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작은 기계가 뭔가 이런저런 것들을 다 했는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놀랍죠 보면 벌써 놀랐고 출력하시는 걸 보면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메이커 PI라는 제품 정말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뭐 이런 집에 계시다가 이런 고양이도 뽑고 뭐 토끼리도 뽑고 뭐 구애 이것저것 많이 뽑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을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가열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200도가 돼야지 이제 이동을 할 움직일 거예요 Q&A 같은 경우는 200도가 돼야지 높기 때문에 200도까지 가열을 하고 가열이 완료되면은 자동적으로 필라멘트가 삽입이 될 거예요 그 모습까지 좀 빨리 돌리는 걸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불이 깜빡깜빡거리다가 이렇게 멈춰있죠 멈춰있다는 거는 이제 다행히 다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완료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좋을까요 지금 필라멘트가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톱니바퀴에 이렇게 아 움직여 움직여 네 돌면서 필라멘트가 천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튜브로 들어가는데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화면으로는 잘은 안 보이는데 보이네요 이렇게 여기 있네 여기 보이시나요 카메라로 네 카메라로도 보여요 네 미간 좀 찌푸시고 보시면은 보이시겠네요 필라멘트 그리고 바닥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필라멘트 똥이 나오는 거를 제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건 절대 손으로 건드리지 마시고 200도라서 핀셋으로 잡고 핫코션 이렇게 빼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 들어갔죠?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이제 출력을 한 번 해봤는데 원래는 그전에 레벨링이라는 걸 했잖아요. 이 제품은 눈을 말씀드렸듯이 레벨링 필요 없습니다. 이 조그만 게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거? 이 상태로 바로 출력을 해도 출력이 바로 진행됩니다. 빨리 출력을 한 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구성품에 이렇게 SD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마이크레스팅, TF카드죠. 이거를 이 뒤쪽, 이쪽으로 한 번 해보시겠어요? 일단 이거 좀 저희가 안 보이니까 전원 끄고 예를 들면 앞으로 밀어 넣을게요. 전원을 꺼야 이제 모터 잔금이 풀리기 때문에 전원에 들어가 있으면 밀어도 안 밀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TF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방향은 이 방향으로. 뒷부분이 여기 오게?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났어요, 방금. 그리고 저희가 프린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프린터. 이렇게 스위치를. 가운데, 가운데 부분으로 오면 되겠네요. 스위치를 프린터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전원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똑같이 파란 불 들어가 있죠? 여기 앞에 파란 버튼. 이거 한 번 눌러주시면은 프린터가 출력이 됩니다. 짠! 네, 또 이렇게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는 또 가열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 가열이 완료되고. 보시면 이제 빨간 불 깜빡깜빡 거리는 거에서 파란 불 깜빡깜빡 거리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출력을 시작할 정도로 다 완료가 됐다는 거. 지금 이제 노즐을 쫙 내려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자동으로 레벨링을. 제가 시작을 하고 별다른 레벨링 작업 없이 치즈 판단해서 출력 완료가 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닥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찍어줄 거예요. 한 번 더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오다니 Broadway를에 안될. 바로 ‑‑ 전체적으로 한 번 보여줘 보세요. 네. 아, 이 풍선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공연 보시도록 약간 볼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메이버 피아이 이렇게 생명하게 로고가 딱 들어져있고. 이건 정말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이 백사이즈로 실력되는 여러가지 쓰레기 필터가 있는데 거의 다 플라스틱바디로 되어있을거에요 플라스틱바디보다 스틸바디로 되어있으니까 굉장히 튼튼하고 튼튼하다는거는 그만큼 출력도 굉장히 광고하게 출력이 되겠죠 잠깐 한마인 쓰레기 한마인 쓰레기 필라멘트도 아주 굴별로 잘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메이커 피아이 출력 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제 손바닥이 그만한데 제가 거짓말하는게 아니라 미니어처 같아요 굉장히 귀엽죠 굉장히 높은데 이게 1kg짜리 필라멘트입니다 체감이 확 되시죠 아까 스마트폰도 비교를 해드렸고 아까 설명 안드렸던게 요런 케이블이 들어가있어요 요런 케이블이 들어가있는데 요렇게 3D 프린터하고 PC하고 연결이 돼서 PC에서도 클릭해서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옆에다가 두고 사용하시는게 아주 적합합니다 공간 차질을 안해요 QRA 실행해서 이 케이블 연결하면 이 프린터를 제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프린터를 다 제어해가지고 노즐 어디로 올려라, 배든 얼만큼 움직여라 이런 부분들을 스프라에서 충분히 다 설정이 가능하고 클릭 몇번으로 다 제어할 수 있고 특히나 요즘에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이게 나름 손잡이는 아닌데 손잡이처럼 딱 들고 다니시면서 교육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프린터를 이동해가지고 교육하고 일해야 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선생님들은 그냥 이거하고 아답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교육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육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초등학생들 보통 교육은 교육대로 받은 다음에 출력할 시간에는 프린터가 한두대밖에 없어가지고 애들이 이게 출력을 못해보고 이런적인 교육만 받게 되는데 이런 거 그냥 한 대씩 다 갖다주면 뭐 1인 1, 3D 프린터가 되는 거죠 참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왜 이런 교육이 없었나 아 왜냐면 그런 시기나 하고 놀았었지 이런 거는 감이 상상도 못했었고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좀 보여드리고 이게 지금 레벨링을 전혀 안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석 배드 위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그림처럼 원래는 이렇게 자석 배드에 바로 출력을 하게 돼서 깔끔한 모양인데 저희는 배드 스크래치 나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자국이 나는 걸 좀 방지하고자 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 사용할 때는 테이프를 붙이셔도 되지만 굳이 안 붙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테이프를 좀 붙여 놓으니까 좀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는데 원래 이 그림처럼 아주 깔끔한 다시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제품입니다 원래 뭐 실물하고 뭐 사진팔 그렇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실물이 더 좋아요 자 그럼 저희는 출력을 마치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monitored 주세요 자, 출력물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고양이가 벌써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자세히 한번 보여 드릴게요. 버튼 한번 누르고 출력한 거예요. 레벨링 없이. 결 같은 것들이 아주 상당히 플리티 있게 나왔어요. 이게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렇게 테이프가 붙어있는 게 아니라 자석 배드로 이렇게 떼는 건데 저희가 테스트 제품이 그렇게 붙여놓은 거고 한번 좀 뜯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하게 잘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설명 드릴게요. 이 실라멘트 거치대는 핫마이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담된다. 했으면 짜잔! 자, 이거를 이 메이커피아에서 출력을 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고 똑같이 걸어주고 이렇게 걸면 안 되죠? 이렇게 풀러서 필라멘트를 여기다가 1kg짜리를 걸고 쓸 수 있는 이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자료진이 아주 훌륭할 건데 이렇게 해서 쓰셔도 아주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출력해서 3D 프린터를 사용한다. 3D 프린터를 출력한 이 필라멘트 거치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일체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출력까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필라멘트 출력을 다 끝낸 다음에 필라멘트를 빼는 방법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뒤쪽 한번 보시죠. 조작은 뒷쪽으로 봐야 되는군요. 네.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로드는 넣는 거, 언로드는 빼는 거 빼는 거니까 이거 스위치를 언로드로 바꿔주는 겁니다. 아, 언로드로 이제 굴렸어요. 돌리니까 또 여기 앞에 버튼이 다시 똑같이 이렇게 빨간색 버튼이 계속 불이 깜빡깜빡하죠. 이건 뭐라 그랬죠? 이건 이제 노즐이 예열되는 그렇죠. 노즐이 예열이 돼야지만 필라멘트가 들어가고 빠지고 가 아주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게 이제 여기 빨간색 점등이 멈추면은 아까처럼 이제 예열이 다 완료가 돼서 아, 벌써 예열이 끝났네요. 보시면은 모터가 돌아가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화면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필라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쪽 공식에서 자동으로 다 빠지고 이게 자동으로 또 빠지게 되면은 예열했던 노즐은 자동으로 또 식어요. 그러니까 뭐 고장 날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저희가 주로 기억해야 될 점은 뭐 에베리언스 필요 없으니까 이 뒷부분에 있는 그렇죠, 요 스위치를 그 스위치를 넣을 때는 로드 뺄 때는 언로드 그리고 출력할 때는 프린트 로드, 언로드, 프린트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네. 아무 문제 없이 필라멘트가 잘 빠지고 있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프린트의 전 과정을 다 보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프린터 설치부터 설치가 뭐 없었죠? 전원 만들면 되기 때문에 설치 그리고 필라멘트 넣는 방법 출력 그리고 필라멘트 빼는 것까지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이 영상에다 남았습니다. 19만원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귀엽고 이 외관도 아주 견고해 보여 가지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배속감고 들지만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렇게 때려도 안 부셔질 것 같아요. 이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하고는 아, 비교 불가죠?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해서 메이커 피아이의 주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아, 네. 이왕 여기까지 출력한 김에 이거 나오는 것까지만 한번 보여드리죠. 아, 네. 거기다 나왔거든요.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빠졌죠? 끝부분이 아주 그냥 정석대로 빠지네요. 그렇게 빠지면 아주 뭐 노진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어제 교육을 갈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교육하러 가셔서 어디든지 가셔서 어디든지 올려놓고 바로 전원 연결해서 교육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친구한테 자랑하러 가도 돼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야, 우리 한번 뽑아보자 하고 어디서든 넣어도 너무 편안해 보이는 프린터 메이커 PI 19만 9천원이었습니다. 알맹야고 우리 초코하고 이렇게 봐도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강아지는 작고 나와요. 발이 나고 안 돼요? 강아지가 더 크네요. 몇 살이에요? 네, 한 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무견이네요. 이렇게 아주 아담하고 예쁜 프리즈 프린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